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저는 고기쌈고! 고기쌈고! 제가 점점 더 먹었을때는 입안에 들어갔어요! 고기쌈고! 고기쌈고! 너무 고기쌈고, 고기쌈고! 바삭바삭 아삭아삭 첫번째 찹쌀떡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마늘은 정말 쫄깃쫄깃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건 제거에 뼈가 더 맛있을거예요 뼈가 더 맛있을거예요 뼈가 더 맛있을거예요 뼈가 더 맛있을거예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찹쌀가루 아삭한 햄 진짜 아삭한 햄 중국에서 매력도 바삭하고 고소한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